요즘에 행사장에서 아주 잘 팔리는 구절치법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가수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예정에 오늘 없었던 거고요. 우리 나은희씨가 제일 마지막 가수였는데 급하게 멀리 저 밑에 부산에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부산, 현재 부산에서 밤에 클럽 문화 있죠. 그래서 싱어송 라이터로 계신데요. 부산에서 현재 밤에 최고의 가수랍니다. 여러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산 최고의 가수 김영대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마치는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함께 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합시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깊은 세월 방안 속에 청춘을 묻었다 어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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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절 없는 세월 다 타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댓글을 걸지마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안 속에 청춘을 묻었다 어허허허 속절 없는 세월 다 타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댓글을 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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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절 없는 세월 후 감사합니다 잘한다 여기서 또 부산 노래를 한 번 들었습니다 잘하죠? 네 고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또 좀 많이 한 시간 정도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여러분이 열정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해져서 시간이 좀 많이 넘었습니다만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인사도 같이 드리고 오늘 특별히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리우뚝기 일환으로서 성남시 예술인 성남사랑기 수단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공연할 것이고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저희가 공연을 해서 또 많은 기름을 모아서 연말에 연말연시에 좋은데 저희가 쓰도록 항상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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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